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동작을 잠깐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몇 초 동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1초 동안 기다리기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세팅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이곳을 이 블럭을 로직에다가 딱 끼워놓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블럭을 만났을 때 이 프로그램이 1초 동안 멈춰있다가 1초 뒤에 다음 블럭의 내용을 실행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죠.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 건데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작으로 가서 고양이를 얼마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죠. 여기 10만큼 움직이라는 것을 제가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10씩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 클릭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제가 클릭하는 것을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게 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어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이 무한 반복하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건 실행을 하게 되면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이 블럭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고양이를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이 간격을 1로 바꾸면 고양이가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1초동안 기다리기라는 것을 여기다가 붙이고 제가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10만큼 움직이기가 실행되고 고양이는 10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를 만나면 실행이 1초동안 멈췄다가 1초 후에 다시 10만큼 움직이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만약에 고양이를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고양이는 2초 간격으로 움직이게 돼서 두 배 느리게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몇 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몇 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저기에 지정된 시간만큼 프로그램이 멈췄다 그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